청양군은 올해 고추 구기자 축제를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오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온오프로 병행 개최하기로 했습니다. 또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고추 판매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고추와 구기자를 주제로 한 레시피 공모전 등 참여 프로그램과 청양군 농특산물 쇼핑몰, 농특산물 기획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청양군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축제를 취소하고 농특산물 판매 중심의 기획점만 치렀습니다.